안녕하세요 케이팝튜브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진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서 해제됐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4일 멤버 RM과 진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늘 낮 12시에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빅히트뮤직은 RM과 진 모두 격리 기간 중 건강상태에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진의 경우 재택치료 초기에 미열 등 격리한 증세를 보였으나 완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슈가에 이어 RM진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멤버 모두 완치대 격리에서 벗어나면서 조만간 BTS 멤버 전원이 모이는 활동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빅히트뮤직은 전날 슈가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24일 RM과 진은 지난달 25일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슈가와 RM은 비국 후 진행한 유전자증폭 검사에서 확진됐고 진은 지난달 감기 몸살 증상을 느껴 검사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지난해 8월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았습니다. BTS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해 11월 27일과 28일 및 12월 1일과 2일 총 4회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소파의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펼쳤습니다. 이후 멤버들은 공식적으로 장기 휴가를 갖고 개인 일정을 소화 중입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격리 해제 후 자유를 만끽하는 일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일 RM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 살 것 같다 흐흐 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과 사진을 각각 하나씩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은 RM의 작업실을 여러 각도로 촬영한 것으로 RM은 격리가 해제되자마자 바로 작업실을 찾아 음악 작업에 매진하는 참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 많은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공개된 사진에서 RM은 작업실에 앉아 후드티를 쓰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인데 메이크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뿜어져 나오는 리더의 아우라가 인상적입니다. 세계적인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한 가운데 체중이 감소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4일 방탄소년단의 멤버 제이홉은 하루 전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진은 제이홉의 게시글에 제이홉 나 4kg 빠졌어 밥 사줘야 해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RM과 진은 격리 기간 동안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진의 경우 재택치료 초기에 미열 등 격미한 증상 늘 보였으나 완쾌됐다. 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3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슈가가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오늘 낮 12시에 격리 해제됐다. 고 밝혔습니다. 격리가 해제되면서 슈가는 이날부터 일상활동이 가능합니다. 앞서 슈가는 지난달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슈가는 지난해 10일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열린 콘서트 이후 현지에서 개인 일정을 소화한 뒤 12월 23일 국내에 입국했으나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8월 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했으며 특별한 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격리 기간 건강 상태에 특별한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현재 휴식을 취하면서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방역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